오늘의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,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,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믄, 부족한 저희들은 늘 사랑을 없게 보내주세요.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이거 눈동훈한테 어떻게 했지? 계획됐다는 얘긴데.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? 끝에서부터 가운데로,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맘에 들어요.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. 죽으면 꼭 천국 가.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. 일부러 적고 하는 겁니까, 나한테? 같은 면 먹고 싶어요. 죽여줘요. 어디서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. 다 실수하면서 끝난 거잖아.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!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. 신이 널 도우면 형벌. 신이 날 도우면 찬벌. 할게, 여광나니. 그 부모의 무게. 나도 바닥 좀 키워봐서 알거든요. 나에게 빌어야 해. 미쳤네. 추락할 너를 위해. 타락할 나를 위해. 여왕이 오늘의 주인공에 관한 새해. 우리의 주인공에 관한 새해. 우리의 주인공에 관한 새해. 우리의 주인공에 관한 새해. 감사합니다.